세종시티, 한국에서 왔습니다. 세종시티,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세종시티,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여기 호텔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이쪽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립센션 리스트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 되게 좋으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드니는 되게 큰 곳이고 도시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드니가 할 것도 되게 많고 큰 건물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드니가 되게 바다가 많아서 지루하지 않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같은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공부예요. 이 코스를 듣게 되면은 각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이곳에 와서 영어를 많이 늘게 배웠거든요. 특히나 라이팅 스킬 같은 걸 좀 많이 알려주고 또 스피킹도 되게 많이 늘 수 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쉴. plans 여러분 여러분